올해부터는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가 시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천만남 이용권은 둘째부터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5년 전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는데 출산률 저하의 여파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출산률의 선행지표인 혼인률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률 자체가 낮아진 것도 낮은 출산률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국가가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 건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에 대해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려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술비용은 회당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불임이라고 말하죠.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에 대한 그런 시술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올해 처음 정부 차원의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도 시작됩니다. 여성에게 낸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10만 원을, 남성에게 낸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던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던 디딤 씨앗 통장은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